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제안으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이런 구민들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의제 발굴에 적극 나섰습니다 강서구가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안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구민이라면 교육, 문화, 경제, 일자리 복지 등 민간이 협력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제에 관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로 선정된다면 워킹그룹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치회의 의결과 서울시 최종 승인을 거쳐 2022년부터 민간이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구민은 오는 31일까지 협치강서 홈페이지 열린마당 협치의제 제안 코너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강서구는 오는 31일까지 강서협치BI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인당 2점 이내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응모 신청서와 BI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식광장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최때마다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15일 강서구청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52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는 행복한 아이 연구소 서천석 소장이 강사로 나와 코로나 시대의 아이 키우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서천석 소장은 이번 강좌에서 코로나 시대, 자녀를 제대로 이해하는 부모와 자녀 간 소통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전질문과 실시간 댓글을 함께 공유하며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질문이 있는 구민은 오는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전 질문하면 되고 질문이 채택된 분께는 강사님의 저서 혹은 추천도서를 보내드립니다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그동안 민원서식을 작성할 때 민원서식 데스크에만 작성 예시가 부착돼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했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민원서식 작성 예시 견본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 이미지를 데스크에 부착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QR코드는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의 민원서식 견본 6종을 QR코드로 한 장에 제작해 필요한 민원서식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견본 이미지가 바로 표출되게 제작됐습니다 이번 QR코드 활용으로 민원서식 탁자에 다수의 민원인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해 거리 두기의 효과뿐 아니라 QR체크인의 상용화로 다양한 연령층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서비스 제공에 카ем